New Horizons Corporation was hoping to find new lifeforms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힘이 나지 않나요? 이게 중소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제가 알기로 타이밍이 빌드라고 흑적개월 게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게임을 위주로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려고 해요 Extraction Horror 제로! 아니 레벨 제로 익스트랙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알게임! 2부 게임은 핫빵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잘 지냈어? 하이하이 하이하이 아 들어가 내가 지금 로비 화면 들어와 보니까 머르크 그리고 에일리언 아예 두 개를 고를 수 있네 일단은 사람으로 해봐야 되나? 사람부터 해보죠 아 이게 그 아마 그 괴물은 2인주까지 밖에 안될거야 아 그러네 떨린다 해고 해고 안 나가길 어 디플로잉 인 어 디플로잉 인 어 디플로잉 인 어 디플로잉 인 어허 디플로잉 인 중요하지 디플로잉 인 많이 봤던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지 으흑 디플로잉 이 스포플로잉 인 건강에 맞으세요 겸 수준 전문가 필요하고 지켜바들 이 certaines так 뭐 빙덩도로 이걸 좀 해야겠는데 잠깐만 하이라 일단 다 해 놔야겠다 오 뭐야 뭐야 뭘 꺼지는거야 화장실 문 열었더니 막 어 이거 화면 흔들림 이거 나만 있나? 어 뭐야? 안 보이는데? 어 미안해 내가 불 껐어 아 불 켜! 안 보여! 티야 티가 프레쉬인데? 프레쉬? 중간에 빨간 선이 보이는데? 뭔가 설명할 땐 시원한 액션 게임같이 설명하더니 들어와 보니까 공포 게임인데 이거? 어 여기 뭐 들었음? 나 총이 없었어 잠깐만 총 어디갔지? 나만 화면 이렇게 흔들리나? 아 나 총 버렸나봐 다른 사람들도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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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뭐해? 뭐해 죽었어? 나 빼빼빼빼 카드에 죽었어! 지뢰 같은 거 있나 본데? 조심해 뭐야 오 나 드론캠 같은 거 생기고 드론 이거 우리꺼야? 오 나야 나야 오 나야 나야 죽으면 드론이 되네 죽으면 드론이 되는구나 오오 신기하다 여기 실행형 총 여깄다 MP1 나 그거 찾다 죽었어 근데 시체가 어딨어? 시체가 어딨대? 시체 바로 앞에 여기 옆에 여기 그 러닝머신 뒤에 오 Basket 야 운전하는 개빡센 데? 아 oh 여기로 갈게 레이저 적 Goblin가? 여우 어 잠깐만 레이저 레이저 터렛! 터렛v 로봇 터렛 저 터렛은 어떻게? AI 터렛 인가봐 이거 oh 오른쪽에 있다 나 데임 나 많이 아프돼 오오오오오 나 죽었어 죽었어 오브라운 수리주 아 무슨 일이야 나야 살았어 살았어? 어 나 돌아왔어 뭐 EMP같은거 못쓰 EMP같은거? 어 나 라이트만 켤줄 수 있어 자 앞으로 내가 먼저 가볼게 기다려봐 앞에 터렛 있는데? 야 앞에 뭐있다! 오른쪽에 아니 오른쪽에 터렛이 아니라 야 오른쪽에 그냥 오른쪽에 그 괴물! 에일리언! 에일리언 에일리언! 오른쪽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 한 대 맞췄어 한 대 맞췄어 조심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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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살아있니? 아하하 다 죽었어 우리 아 와아 해보니까 이거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데? 아니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나 몬스 한 대 맞췄다 데미지 8.1 데미지 8.1? 아니 이거 죽으니까 돈 다 끼는데? 아 이게 우리가 갖고 간 아이템의 양이 700원이란 듯? 지금 보니까 아아아아 아 내가 알았다 이거 무조건 프레쉬 많이 가져가고 저는 살아야 돼 그리고 저 도끼 가죠 도끼 도끼 도끼가 주무기 같은데? 지금은? 어 도끼가 중요한 거 어? 이거 뭐 쫓아 놓은 거 아니야?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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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레쉬 다 썼어 잠깐만 킬 좀 킬 좀 나 이거 왜 3번 안들어지냐? 글로우스틱 마우스 힐 굴려봐 그럴 때 힐 굴리면 돼 아 힐? 나가볼까? 나가볼까? 아 나가볼까? 그냥 나가자 나가자 일단 나가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개무섭다 이거 후~~~ 탈출구 우리가 하필 더 나가려고 할때 ADE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좌좌좌좌좌좌 야각봉 하나 켜 봐 야각봉 aconוץ 양보 교임대요좀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던져나 오오오 flag 와 어멍 어디쟤냐 무슨 사보타지냐고 무슨 야 이거 나가지진거 맞아? 나가는거 아닌거 아냐? 어억 잠깐만 아 지하로 왔는데 우리? 아 뭐야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야야 이거 맞아? 어? 아니 이게 진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총.. 총 소리 난다 총소리 쪽으로 가야돼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나 총 들었어 한 대! 잡자 잡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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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빵매이다 죽빵매이다 한 대 맞췄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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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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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끝인가? 더 있는거 아니야? 얘 친구들이 다 죽은거 아니야? 괴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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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이트있어서 지금 못나온다 괴물 됐어 내가 챙겼거든 다 먹었어? 뒤에 E&B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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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플레이어 아프지 여러분 아프지 아 잠깐만 그린 플레이어 야광봉 저 야광은 적용이 안될거 같아 플레이어 플레이어 빛이 있으라 불 켜 그냥 불 켜어 불 켜어 나이스 여기다가 가 성불 성불 시켰어 성불 나이스 성불 나이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오오오오옥 야 나 탈중궩 보여 워어 터리치ім 지나갔어 어 치료주심 지루 많다 어 이거 socially 불렀어 우리 9900원 15000원 모아야되는거 아니야? 어? 아 돈이 없어 5000원 부족해 루팅! 아 더 먹어야 돼 나가려면 아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나가려면 야야야 터렛 터렛 왼쪽 터렛 왼쪽 터렛 야 옆에 칠해 옆에 칠해 안 되겨라 아니 무거워서 못뚀 어 파밍을 좀 하죠 아니 이렇게 우리 많이 한 편 아닌가? 더 해야돼? 섭불미터 20분 남아있어 emergency power supply cutoff 4천원짜리 먹었음 아 그러네 이런걸로 봐야겠네 아 이렇게 누르면 뜨는구나 오 뒤에 엔딩기 뒤에 우리 어떡해 나 한 대 맞으면 죽어 아 가방이 칸이 저게 끝이 아닌 더 있네 이제 만원짜리 됐겠다 어때 내가 4천원짜리 먹었으니까 됐을듯 아 근데 내가 배터리 버렸는데 배터리 봤어야 했는데 못봤다 못봤어 갔어 갔어 엘리베이터 가보자 안갔어 안갔어 완전히 갔지 내 근처에 발소리 나 이쪽에 발소리 나 나 스템이나 없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왼쪽에 발소리 우리야? 왼쪽 아니잖아 그 왼쪽에 있는거 모비야 쿵쿵거리는거 나 플랫 준비해 에일리언 아니야? 플랫 풀었어 앞에 몬스터 있어 어떻게 할거야 털래 피하는게 낫지 않아? 공격 아아악 양강이다 똘댌다 앞에있다 앞에있다 앞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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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죽었다 우오오오오 어 야 엠피 엠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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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MP니까 EMP가 안 돼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어 뒤에 온다 죽였어 죽었어 클로스틱 아 아파 지루심 우리 갈 수 있어? 빨리 빨리 왼쪽 따라왼쪽 따라왼쪽 나 죽었어 안 돼 나 죽었어 방법이 없나? 안 돼 아 겁나 아쉽다 아니 미친 난이도 게임인데 이거 맞아? 난이도 개빡센데? 거의 왔어 거의 왔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됐어 됐어 몬스터한테 플레이어가 지리네 플레이어가 답이네 200길 나왔네 짖어가지고 뒤에 오는 소리? 맞아 우리 쏘는 거 아니잖아 휙 휙 거리는 소리 얘가 휘두르는 소리 아니야? 괴물이 딤베 어디 있어 나 여기 아카이 보네 아 어디야 와 와 밝긴 하다 나 헤마랑 같이 있어 이쪽으로 와 이리로 가면 되나? UV 감성 질이네 근데 이거 배터리 존네 빨리 날아 아껴놓는 게 낫지 않아? 어 아껴놨어 일단 여기 탈출구 하나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아래층인 것 같아 우리 2층이고 아 확인? 거기 계단 있거든? 아 오케이 오 파밍할 건 또 하자 가서 왼쪽으로 돌아가 왼쪽 아 안 보여 근데 여기 그거 아니야? 그 빤스 탈출구 내가 보고 올까? 빤스 탈출구 있는데? 빤스 탈출구 있는데? 아 여기 빤스야 빤스 빤스 탈출구 빤스 탈출구 아 이거는 의미 없어 어 오른쪽 오른쪽 이쪽 이쪽 거기도 거기도 뭐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거기 짚라인 짚라인 밖으로 나가서 넘어간 다음에 2층 가본 다음에 엘레베이터 저 중앙 쪽이 그거 알지 않을까? 엘레베이터 알지 않을까? 테두리 쪽은 그 거기 간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 있어 어 올라간 다음에 엘레베이터 바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야 누구나 죽어있다 나.. 나 아냐? 방했구만 어 아닌데? 불쌍하니 불쌍하니 오케이 플레어 위에 많거든? 야 기다려 불 켜버릴게 그냥 나 플레어 두개 먹어 나 플레어 두개 먹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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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돼 위로 올라가야돼? 어 올라가야돼 있어? 죽었나? 아냐 아 이좌이좌이좌이좌이좌이좌이좌 아 근데 우리 쐈어 우측 조심 안쌌는데? 어 아닌가 어어 팀팀팀 우리 팀메이트 이거 어떻게 캡 쏘라 헬로우 앉았다 열었다 어 팀아 팀아 팀아재 이거 플러그 다같이 탈출하면 되는거 아냐? 얘네 어 그릉고는 안되서 못불하고 있나봐 어 원래 이거 게임이구만 얘네를 죽일 방법은 없겠지? 그냥 도끼로 대가리 찍으면 죽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명씩 잡고 찌를까? 어떻게 해 한 번 해봐? 아니 근데 궁금하다 한 번에 4명 확실할 수 있는거 궁금하잖아 어 어 나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해 오케이 오케이 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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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수행동을 삼아 봐 서로 버리고 되나? 잘 가 너도 와 금방 빨리 판매들 두롱끼라도 두롱끼라도 영혼이라도 같이 가자 안 되나봐 어 어 발소리 발소리 만약에 애들이 우리 때리면 도끼든 애 먼저 때려 알았지? 응 안 되는 거 같은데? 쟤네가 눌렀잖아 쟤네가 눌렀잖아 우리가 눌렀어 여는 버튼을 쟤네가 눌렀어 내가 누른 거 아니야? 야 총 든 놈부터 죽인 게 낫잖아 어떻게 해 안 되는 건가?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각자 한 명씩 찍는 게 낫잖아 각자 한 명씩? 나 오른쪽 왼쪽 자 하나 둘 셋 타고 마는 거야 다 굴때릴 거야? 아니 아니 왼쪽 나 왼쪽 나 오른쪽 야 야 야 찌른다 찌른다 야 눈치 깠어 야 하나 잡았어 임마야 아 나 빠온 나 빠온 아 나 멈췄어 게임 안 돼 안 돼 게임 멈췄어 어 괴물 왔다 아니 뭐야 눈치 깠어 빨리 찔렀어야 됐네 그냥 죽였어야 됐네 이거 갓 펜치 안 되나봐 개 웃기네 아 이 게임 미쳤네 이거 아니 게임 이거 맞냐 아니 이거 방금 타노코프 같았다 아바삭 협동이라는 게 없구만 이 게임은 고마운 앞에 지내 조심 지뢰 조심 자 우리 어디야? 우리.. attention 여기서 올라가야 하나? emergency mode there are 30 minutes left until emergency power supply cutoff 그 아까 연구실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로 탈출 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오케이 오른쪽 위로 가죠 오른쪽 위가 방금 전판 탈출이고 그러면 위로 일로 외로 외로 혜자 나 이거 봐 어때 보여? 와 뭐야 당연히 보이지 파이널 판타지야? 아 내가 앞장서서 썰을게 우리 앞에 세! 우리 앞에 세! 팜에 앉아 키스팔게 어 키스팔 그냥 키스팔 빠셔! 빠셔! 안 돼! 쏘라! 죽여! 죽여! 하나 잡았어! 오! 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그렇지 그렇지 이씨X들 밥셋 대가리 다 죽여버려 이거 얘네 밥셋으로 맞췄네 얘네 어 나 피 없어 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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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 탈출한 엘리베이터 쪽에 탈출구 있었잖아 어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자 거기 거기 체력 회복하는거 오야 오오! 어 옆에 가스 가스! 오오오 나 오 나 채핍! 아까 가스 같은 거 맞아가지고 펑 터져가지고 개핍 됐어 나 이속 봐 나 기어다니는데 이속 개빠르네 근데 나도 이속 왜 이리 빨라졌지? 뭐지? 오오! 뭐야 오오 야 칠해 주시면 나 P7이야 P7 피치는 거 없나 위에? 아 P17 아 여기가 얘네 옆으로 넘어가야돼 넘어가야돼? 여기로 가면은 칠하는 거 있을 텐데? 그니까 거기 가야돼 화성치고 있어 잡템인가? 아 아 아 쟤네아 저 팀이네 확실히 유지가 되네 우리 다 중장이야 너무 아파요 오오 뭐야 어 이거 무한인가? 아니야 무한 아니야 어 그만 쓸래 그러면 나 나 일단 50까지는 채울게요 여기 엘베 발동 안 하거든? 이거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 우리 오케이 하다보니까 좀 되는데? 뭔가 게임이? 대신? 작전이 세워지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쭉 뚫고 내려가면 돼 어 아 여기 칠해 있다 이거 못 먹겠다 그래도 기침 안 하는 거 보다는 낫다 여기 사무실이잖아 음식 먹고 가자 어 잠깐만 조용히 해봐 움직이지 말아봐 어 소리 들래 발소리 너야 우레우레 나야? 여기 사무실 팔이 틀자 앉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알 밟음 아 괜찮아 괜찮아 알 밟아 저 알의 용도가 뭐지? 알 스폰하는 거 아니에요? 스폰하는 거지 아니면 여기 지뢰 있다 지뢰 조심해라 알 푸실게 그냥 어 코앞에 지뢰 호우 지뢰 개 많아 여기 어? 뭐야? 어? 어디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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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게임 원래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임이었어? 올라왔네 그런가 배? 어우 지뢰 꽤 벌었는데? 돈 금방 되겠는데 가볼까? 오케이 아 여기 맞네 아까 거기 맞네 아 엘베가 어 어 아니 엘베가 꺼져있어 아 나 힐 채울게 어 나도 좀 따라 나무는 나도 아 아 아 어떡하지 야 이거 그러면은 하나 열려있을 거 아니야 반대편 북쪽에 열려있나본데? 반대편 북쪽 안받잖아 아 아 반대편 어 어 어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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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앞에 있다 가자 가자 이거 우리 축약을 붙었거든 조용히 조용히 가자 조용히 뭐 닫았어? 그냥? 응 나 플레이어 들어줘 어 뭐야 이거 attention there are 20 minutes left until emergency power supply cut off 여기 1층이었다 2층이었다 2층 2층 엘리베이터는 다 2층이더라고 2층 올라갔다 어 야 왼쪽 오른쪽 뒤에 하나씩 어 오케이 여기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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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터렛 터렛 우리 북쪽 북쪽 가는 거지 어 북쪽 북쪽 남쪽은 저 엘리베이터 그 이거예요 그냥 나가면 개인 거기 버스를 탈출구잖아 화장실은 뭐가 없나? 길 조금만 더 해야겠다 됐다 아 알 있다 알 빨갈게 가벼운다 잠깐 한판 더 쉬자 여기 각자 들어가 오케이 죽었어? 아니 아니 안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오는데? 나 오는데 안 돼? 터렛 어차피 또 다시 올 텐데 일로 나 앞으로 지나갔어 지금 나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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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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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 있어! 걸렸어 뭐 오른쪽 오른쪽 내 앞에 어 여기 위치 우리 위치 봤다 오케이 섹터 C 그 문 안쪽으로 들어갔어 빨리 가야 돼 터렛은다 빨리 가자 침박수 조절하면서 여기 아니야 더 가야 돼 북쪽으로 문 잠깐 닫고 문 잠깐 닫고 나 좀 같이 들어줄 사람 뜨거운 게 너무 많아 그쵸 치키로 버스 개 무거운데? 나 키로수 많이 남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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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죽어라 상하반전되네 이거 어? 깜짝 놀랬네 오케이 이거 가져가 어 나 키로수 딱대 어? 오케이 이리로 갈 수 있냐? 어디로 가야돼? 나 지금 나갔어 어 이리로 오 여기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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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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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이 메이트 alrededor 열렸다 열렸다 열려있어 열려 있어 어 뭐야 나 10개? 어 나 다같이 와야 돼 어 여기로 가고있어 돈이 너무 부족한데 나 5초암 못찾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눌러 어 폴Red 폴 olvid 어 폴ý 폴ý 폴드 됐어, 됐어. 눌렀어, 눌렀어. C 누르면 바로 바닥에 딸군다, 꿀팁. 철회 온다, 철회. 한 바퀴 돌까? 어그로 끌렸다, 이쪽으로 어그로 끌렸다. 어, 반대로 끌자. 칠해, 칠해, 칠해. 이거 이 안으로 들어갈까? 안으로 들어가서 관제편으로? 어, 나쁘지 않아. 관제편으로 갈 수도 있어? 어휴, 여기. 지루 조심. 지루 있고. 어휴, 앞에. 지루 하나 더. 지루 개 많다. 저놈은 은파를 찍은... 여기 있다, 아닌가? 괴물이구나. 나 나왔어, 나왔어. 어, 나도, 잠깐만. 나 일베로 왔어. 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 플레이어 킬게, 하나 더. 오케이. 아, 하필. 하필 다운이냐. 어, 왔어. 오, 왔는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더. 와, 씨. 오케이! 와! 진짜 완벽한 탈출이었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완벽했어, 승부파. 어, 완벽한 탈출이었다, 그냥. 어, 진짜. 이번이 역대급이었다. 어, 진짜. 이번이 역대급이었다. 아, 애들이. 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네, 게임을. 태리스 진짜 중요하네. 아니, 근데 존댓박세네, 씨. 이렇게까지 해야 돼. 화이팅. 미치고 나가. 동생이. 태리스. 태리스.